아 진짜 오늘 진짜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베르기라니 회장님 니 중딱 아 근데 나 리버풀 팬인데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나 아이씨 아니 저 회장님 때문에 아이씨 나 리버풀 팬인데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대머리 깎아라 반사 반사 무지개 반사 반사 우와 뭐야 저기 난 미션 걸면 안되나봐 우와 재현이 아니 미션 걸면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못다는건데 이씨 내가 베르기라 그런건데 아이씨 우와 재현이 펜코드 진짜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금기어 리버풀 누가 누가 누구인가 누가 저얘기를 했는가 난 한적 없는데 누구야 하지마 아무도 하지마 아무도 하지마 하지마 꺼내지도마 아무도 하지마 절대해선 안돼 우와 뭐야 재현님 심바더 회장님도 심바더 톡톡톡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했어 누가 하고 얘기했어 오늘 한 번은 꼭 치킨 드실거라 믿고 아 그렇죠 1치킨은 당연히 해야죠 와 베살리노 톡톡톡 진짜 감사합니다 산바더 톡톡톡 감사해요 내가 리버풀 빵이라면 리버풀 빵이니라 짐에게는 관심빵이 쏘이다 저는 아무나도 안했습니다 저는 그로저나와라 아 너무 덥고 습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모님 계시고 찝찝하자요 잠시만요 거기에 갑자기 왜 돼지가 와 진짜 감사해요 정말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로저나왔어 Celtic 야 cioè 자 저 여러분 챔스 결승 보셨나요? 재밌었는데 기억하죠? 당신이 된다고 믿듯 안 된다고 믿듯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포드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재밌었다고 뭐라고? 아 괜찮아 달빵이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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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하게 욕하시기도 괜찮아 달빵님이랑 친해서 통화도 오죠 으악 보람이 많이 컸네 아이 크다뇨 달빵님 아 회장님 아니 커 커 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회장님 아이고 클립종님 어서오세요 아니 오시자마자 아 투기라니요 더 많았던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원래 배는 많이 큰 건 알고 계셨겠지만 원래 좀 덩치가 더 커졌다는 그런 우와 ㅅㅂ ㅅㅅ 그렇죠 제가 아 저걸 어떻게 필터링하지 잠시만요 아 머릿속에 갑자기 내줘 피터링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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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와 달빵임 50만원 감사합니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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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저 금기어는 무시 안했습니다 저 미을 피읍은 얘기 안했습니다 저 진짜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얘기 안했습니다 저 저 저 저 아닙니다 아니 농사를 지는게 아니라 그 뭐야 농장을 사시면 되잖아요 달빵임은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농담하는게 아니라 이 달빵임이 이렇게 통코논에 헤어지는게 좀 그나마 좀 그런게 아 난 이제 달빵임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그냥 그 사세요 그 농장을 농사를 지지 마시고 농장을 사세요 그냥 네 그게 더 빨라요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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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습니다 아 튼튼님 죄송해요 오늘 유튜브 영상도 스카 영상 하나 올라가거든요 돈만 포함해서 제가 스카도 꼭 보여드릴게요 정말 감사 어 여기서 MK14가 나온다고? 아 달빵임 아프리카때 제 제 제 회장님이신데 뭐야 이거 아 아 미친거 아냐 누구야 미쳤어 지금 죽는걸 보고싶어? 아니 내 신상 아시는 분이라고 자객 보낸질도 몰라 아 아 소리소문 없이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아니죠 GRB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제가 이렇게 세웁니다 죄송한데 전화기 좀 끌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케 전화기 껴어요 여러분 오케 형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잖아 약간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약간 설정력 있었어 ㅔㅝ 으아아아아아 challenged 아니 달빵임 요구일 그냥 채팅으로 ه하세요 아니 십팔십팔을 뭐.. 돈으로 하고있어요 진짜 37 몇이 bicycles 내일 조만간 이사간다는 말 듣고 또 또 힘내라고 또 이사 좋은데 가라고 또 이렇게 나 내일 안그래도 내일 집보러 가요 내일 휴방이야 지금 새벽에 올수도 있어 좀 늦게 올거야 오더라도 배운다 쟤들이 핵인가 맞추면 해 맞았다 얘들이 끝 아니에요 지금 잠시만요 얘들이 끝 아니에요 12명 넘어왔는데 일단 찾고 맞았다 맞았다 아야 아야 맞는다고 맞는다 다 죽는다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모르겠어 이리와 터뜨려 게이트 터져버렸죠 뭐야 게이드 와 달빵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빵님 제가 롤같이 할땐 기억나시죠 벌레였던거 근데 여기 아니에요 달빵님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마이 했던거는 아프리카에서 왜 그러니까 왜 안 알려줬어 롤 처음 할때는 마이로 해야된다길래 난 마이 한거지 아 여러분 나 진짜 롤 처음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롤 처음할때 마이로 해야된다고 해서 마이 했어요 저 마이충이 아니라 나한테 마이로 롤 배워야된다고 여기 있었어요 방금 아 너 바로 앞집으로 잡히냐 가만히 있어봐 아 아 고민된다 이거 아래 01012 마운톤콘 우원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있었나요? 다행이 되잖아요 둘이 다 뛰어갔다 두드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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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절대 못검 쟤 날씬해서 절대 못검 인정? 여러분 날씬해서 아무튼 못검 뭐야 자기장박기야? 뭐야 거리계산 실화야? 아 뭐야 이거 있다 저기 보이죠? 끝에 나 봤어요 여러분 끝에 나무 끝에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보이죠? 둘 나 보는 것 같은데 집부터 봐 여기서 우승하라고? 알았어 저기 둘이랑 집에 하나요 지금 뛰죠 잉보님 영상 보면서 했더니 오늘 친구 데리고 듀오에서 8킬 치킨 먹었어요 적금 금액이라 죄송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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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그 그저께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죄당님 하는거 보면 쿨잼인데 뭐 MK3 뭐 봤니 아 제이제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드루루님 감사해요 고인호일리 만원 또 꾸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러자 거의 장식이었죠 아 리처치킨님 감사합니다 아 덜빵이 통코너원 진짜 감사해요 아 덜빵님이 뭐 존재감 보여주신다는데 내가 또 우승 안할 수가 있나 우승을 안할 명분이 없잖아 이거 아이고 사이더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아 아니죠 컴하죠 어 MK14로 다 한거 같은데 아니 근데 핵판인줄 알았는데 핵이 죽었나봐요 핵이 죽었나봐 3차에 열두명 남았었거든요 한번 더 가자 네 이만 가볼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마이크에 대고 인사해주실 수 있나요 앗 예배모스님 들어가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배모스님 8천원원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너무 클린하게 게임하셔서 팬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마지써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이고 와 달팡개 달팡개 아니 달팡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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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아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우 재아님 이렇게 먹으러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치킨 먹어야죠 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아 우리 익재장님 알고 들어가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탈방기 빙받아 놓고도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구요 뭐요 아 90 돌려달라구요 아 괜찮아 어차피 나한테 다 쏠거였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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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